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들 때문입니다. 중풍이나 심장병, 백내정과 같은 시력장애, 또 심장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몸이 붓고 고혈압이 되는 것과 같은 증세와 근육경련이나 신경통, 또 발의 괴좌 등으로서 나중에는 발을 절단해야 되는 여러가지 중대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으로써 더 이상 병을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평상시에 철저한 혈당관리가 매우 중요하라고 생각합니다.